어! 그 뒤로는 더 더 멋진 활약을 inek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어 지금 합박.. 우스삼합박 좋아요 어 압박.. 대승성이 프리킥을 처리를, 또 안 하네 그대로 가마 때립니다!! 오! 들어갔습니다!! 성취콜 울산시민축구단 이번 시즌 첫 득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노상린의 프리킥이 여기서 빛을 발아혔네요 쪼끔 드러내지 못하는게 아쉬웠을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정말 약손대인 플레이가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게 또 경험이 무시를 할 수가 없는게 조회찬 선수에게 패스를 주므로써 골키퍼가 박민수 띄워줬습니다 오와드 동점골 터뜨립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전반 30분에 바로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역시나 경험이 있는 선수의 중요성 안세희가 중요한 타이밍에 강릉의 동점골을 기록을 해냅니다 강릉의 박민수의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도 있었고 안세희의 좋은 침투 헤더 마무리까지 크로스 붙여줬습니다 뒤쪽 오 아직 이끌네요 아 PK가 선언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득점이 필요한 김양우 자신감을 한 차례 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김양우 슛 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네 김양우 선수 정말 이 김철욱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는 페널티킥으로 울산의 역전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시민축구단이 다시 한번 도망가면서 스코어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렇게 세트플레이로 또 본인들의 자신감도 쌓고 득점의 패턴도 찾아가고 이런 부분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